뜨거운 여름이 왔단다 에어컨 빨리 켜보자 이거 왜 안 돼 고장난 건가 선풍기 하나로 버틸까 차가운 샤워로 버틸까 카페로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 살고 보자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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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러 가기 싫은데 집에서 나가기 싫은데 지하철 타면 시원할 거야 에어컨 아래에 서있자 앉아서 묶어도 괜찮아 지하철 춥다고 민원 넣지 마 니가 옷을 껴 입어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riad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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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컨디셔너 없으면 미쳐 너 이 더운 여름 나 여행도 귀찮아 이참에 비싼 너 새로 사원음형 창문형 골랐어 전기교화 끼려 했던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 폰 보면 전기만 꺼서 자 그래 지구를 지키는 건 그래 우리 담좀 시키고 생각하지 그래 전기 그래 아껴 그래 28도 맞춰 그래 24도 해도 뭐 또 대박 습도 여름 난 너무 더운 날 집에서 에어컨 18도 밖으로 나가면 38도 더운데 뭐하러 나가서 놀아 가을에 나가자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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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달 전기교 10만원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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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